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.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서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면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최재형 목사가 추가로 낸 수심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쉽게 말해서 스텝이 꼬인 겁니다. 수사팀은 김여사 처분만이라도 먼저 내리자고 했지만 이 총장이 최 목사권과 함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실 연결된 사건이니만큼 함께 처리하는 게 맞죠.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주면 나올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분이 결국 미뤄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고려해 추후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절차상 최 목사 수심의 개최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불과 나흘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. 지난 6일 김여사 수심의가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만 해도 이 총장이 공헌한 임기 내 처분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사흘 뒤 최 목사 수심의 소집이 추가로 결정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.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김여사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냈지만 이 총장은 기다렸다가 김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김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최종 처분은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내일 열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결과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고맙습니다.